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도속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엘도속을 알긴 알겠지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최신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과거에 있었던 엘도속은 새까맣게 까먹어버리죠. 계속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계속해서 수익은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입니다. 그림의 떡을 계속해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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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면 항상 제자리 그림이죠. 박스권을 들고 올라간다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데려가면 지금의 시가총액의 HF에서는 뭔가가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NDA 승인신청 이런 거 가지고 안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승인신청 가지고 무슨 승인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걸로 시총 4조에서 더 끌어올린다. 어렵습니다. 어렵다. 지금 SK바이오팜을 보면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미 상용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무리 FDA 승인을 받은 약입니다. 그런 약을 가지고 있고 내전증 약이죠. 그리고 추가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는 그런 대기업 SK바이오팜인데 그런 기업도 시가총액이 이제 4조 7천억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NDA 승인신청 들어갔다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 그냥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게 나올 겁니다. 올랐다가 박살내고 올랐다가 박살내고 계속 찌라시 띄워가지고 좀 올려주고 박살내고 이번에 이제 상승 추세는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괜히 했습니까? 제가 예상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예상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충 뭐 이런 차트 보고 이렇게 되겠지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막 괜히 했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어마어마한 이런 돈의 가치로 본다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지금 이런 정보를 제공을 받는 겁니다. 4년 동안에 12시간씩 정말로 잠잘 때도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고민을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죠. 이 엘도속을 잊으면 안 되면 지금 이제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아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어떤 종류가 할 거다 이 집 그룹에서 어떻게 된다 이걸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제가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수입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시나리오들을 저는 뭐 계속 이것만 고민을 하니까 오늘 뭐 PSMC 이런 소식도 많이 나왔죠. 이런 부분도에 대해서 계속 저는 거의 노가답니다. 노가다. 노가다를 해야죠. 우리 회원님들 재산을 최대한으로 제가 불려드리겠다고 아주 다짐을 제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다짐을 하고 있다. 일반 뭐 이렇게 무슨 뭐 리딩한다고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한 달에 6만 원이나 받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돈도 돈이지만 이 많은 분들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죠.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을 아주 크게 내드리는 게 저의 사명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된 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HLB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갖다가 아주 자세히 이렇게 해야지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인 분들이 많죠. 회원님들은 이제 방송 보신 분들도 혼자 하기 힘드시면은 가입해서 같이 하시면 한 달에 6만 원보다 100배는 더 수익이 나을 수 있어요. 가치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한 번 그림을 한 번 그려봤는데 이게 바로 HLB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보면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한 다섯 달 정도 완전히 바닷가에 박사되죠. 그러고 횡보를 석 달 정도 해버립니다. 이게 HLB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잠깐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여기서 HLB도 속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세계 최종 오이스 이런 거 나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실촌에서는. 지금의 실촌에서는 한탕 해먹고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내렸다가 다시 한탕 해먹을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 또 좋은 거 나왔어. 유증.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PSMC 하나 물고 와가지고 또 저쪽으로 진양훈 회장 돈과 진인의 이사 돈이 HLB 유증 받은 거 다 팔아버리고 그쪽으로 다 옮겨갔죠. 주주와 약속 같은 거 필요 없어. 다 돈 벌어야 돼. 뭐 그런 거겠죠. 돈이 우선입니다. 주주와 약속 약속 깨는 건 한두 번도 아닌데 깨면 되는 거죠.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약속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돈이 눈에 보이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진영회장 그런 부분에서 아주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이 가족들하고 사채권들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정말 세력들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박살내는 모습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4개월을 갖다 박살내죠. 세계 최장 OS에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박살내버리죠. 4개월 동안 지금 여기에서 보면 5만4천원에서 2만7천원까지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간 게 제일 뭡니까. 이건 OS 세계 최장으로 갔는데 지금 뭡니까. 올달 NDS 신청 예정이다. 올해 NDS 신청 예정입니다. 그걸로 지금 이만큼이나 올렸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이거를 한 번으로 본다 그러면 이 차이 하나 둘 셋 여기서 한 번 먹고 여기서 한 번 먹었으니까 내려서 먹고 돌려서 먹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중으로 먹었으니까 이걸 하나로 연결시키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한 이만큼 올린 겁니다. 지금 그렇게 따져보면 늘린다 그러면 그렇죠. 두 탕이 먹었으니까 여기 크게 한 탕이 먹었죠. 여긴 두 탕이 먹었죠. 여기 두 탕이 먹었죠. 그러니까 이 많이 올라온 겁니다.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찍어 누르는 작업이 진행되고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만큼 내렸는데 이거는 이렇게 칸이 여기 별로 없어 이렇게 그랬지만 해서 이렇게 쭉 내리겠죠. 내리면 어디까지 내릴 거냐 봤을 때 지금 이 갭이 하나 있죠. 이게 또 세력대의 갭 이런 거 실험입니다. 이만큼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아마 몇 그루 내릴 겁니다. 지금까지의 엘도속을 보면 갭 따위가 어디 있습니까 더 많이 박살내고 있는데 그 직전을 보면 여기죠. 이 정도 여기보다 한참 더 늘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직전이 여기죠. 여기죠. 여기보다 더 내려버리죠. 그러면 이 직전이 여기죠. 여기 직전이 여기입니다. 다시 보면 여기서 직전은 여기죠. 여기로 본다면 여기서 내리면 더 내리겠죠. 이것보다 더 내린다면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2만 8천 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지금까지의 패턴을 봤을 때 이렇게 내렸을 때 직전 저점보다는 무조건 더 밑으로 내려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낮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낫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밀어내린다면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낮게 내려오거나 직전 저점으로 본다면 여기보다 비슷하거나 좀 더 낮게 내려오고 그 정도로 박살내버리겠죠. 박살내고 이제 배당 물량을 팔아먹을 때쯤 되면 아주 저 밑에서 팔려면 팔아봐 2만원, 2만 9천 원에 팔든지 3만원에 팔든지 그 정도에는 팔게 해줄게 이렇게 대관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 물량들 나오는 거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런 것처럼 홀딩, 홀딩, 강홀딩, 라인 소화하는 과정 필요하죠. 그럼 이제 이 홀딩, 홀딩, 강홀딩, 라인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럴 때는 겁을 내면 안 된다. 그냥 사놓고 기다린 거죠. 이런 때 소화하는 기간도 좀 길 거니까 이렇게 하면 한 4월 한 달 정도는 내리고 소화하고 이런 작업이 좀 진행되다가 5월달이 다가오면 이제 내 신청 이제 진짜로 하루 한다. 뭐 이러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그러고 이제 이런저런 또 지라시 뿌려가지고 뭐 했더니 완전간에가 나와버렸네. 이런 거 났다고 오 그래 완전간에 이러고 막 올라오죠. 그러다 이제 내 신청 한 달하고 하다가 5월달에 또 잠수 뭐 탈겁니다. 아마도 5월달에 안 하겠죠. 5월달에 공시도 뭐 하나 낸다. 이러면은 가짜 공시 냈다가 어? 기재 누락이네? 정정공시 이렇게 속여버리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하겠죠. 에이처비는 뭐 하나 제대로 일을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했다가 전정. 했다가 전정. 무슨 이 자질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일을 하는 건지 공시를 하는 게 뭐 의도적으로 그랬죠. 설마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이죠. 그렇다면은 저런 공시도 하나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총 사조짜리 사조이 사조가 아니죠. 생명과 의학을 다 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공시도 한번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순노라 자면서 일을 했겠죠. 잠자면서 공기가 빠진 건지 그러지 않겠죠. 그럼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참으로 거짓과 위선이 너무나도 많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로 대단하다. 그러면 그러면 제 예상대로 뭐 흘러가겠죠. 자기들이 세운 계획대로 진행할 가능성 이런 게 저는 다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이면 제가 이렇게 안 알려드릴 텐데 거의 뭐 천기누설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부 제가 현금화를 좀 시켜놓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올라갈 리가 없겠죠. 올라갈 것 같으면 남윤재 씨가 왜 팔았겠습니까 6만주를 여기에서 올 땐 대신 신청인데 왜 팝니까 이거를 유만주나 더 사지 돈 있는 거 더 끌어다가 더 사지 왜 팔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내리겠다는 뜻이다. 결국 엘도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죠. 그럼 또 아주 심각하게 내릴 겁니다. 엘도수 내린 거 보시면 이거 또 벌써 다 까먹었겠죠. 벌써 까먹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고 있죠.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참 그렇죠. 그런데 뭐 이렇게 일관성 있게 거짓말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예측하기 쉽기 때문에 예측하기 쉬우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측하기 쉽습니다.